우리 몸의 눈구멍 안쪽에 있는 공 모양의 눈알을 이루는 말 또는 눈동자가 있는 곳을 가리키기도 해요 멀리 있는 것을 크고 정확하게 보는 장치예요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을 일상적으로 이루는 말이에요 외국에 머물러 살면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를 보는 관직 또는 그 관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조선시대의 궁전 중 하나로 근정전과 강령전, 경외루 등이 있는 곳은 불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입는 옷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 위해 벌인 여러가지 민족운동은 조선시대에 세운 한양도성의 동쪽 정문 장 속에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막대기 모양의 세균이에요 장 이외의 부위에서는 병을 일으켜요 광합성을 하지 않는 하등식물을 가리키며 곰팡이, 효모, 버섯류도 이에 속해요 염록소가 없어 기생생활을 하기도 해요 애브로고한 병 with 피해를 내를 Surface нев机 캡이, 넘 especially TOTAL thousand Savings 땡swit 그리고 끙이 하고 왼쪽도 피해를 세운 요 시 какое 시 ства 삶 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